음... 음... 보물수록... 보물수록 이쁘네. 누군데요, 큰오빠? 우리도 볼래요! 아니야, 나중에. 천천히. 뭐... 나중에 천천히요, 형님? 아무것도 아니에요, 아무것도 아니에요. 형님, 영 체력이 딸리시는 것 같은데 내일도 일 나가실 거예요? 말이라고! 맨날 나갈 거예요, 맨날! 하루에 보고 그만두실 줄 알았는데 형님이 웬일이시래요? 정모님! 정모님! 형님 정말 개가천선 하셨나봐요! 요즘 우리 청소업체에서 제일 열심히 하세요! 정말요? 네, 진짜로요! 동영상으로서 찍어서 보여드릴 걸 그랬네. 거기는 하나 음료소 취업시켜준 거는 아니지. 일라민 니도 장수방도 말이여. 에이, 아줌마 아줌마! 절대 아니에요, 정모님! 절대! 아니면 됐고. 그나저나 올케, 하나 음료에선 우리 기다려주기는 한데? 맨날 판다 그랬다, 안 판다 그랬다. 나 같으면 짜증나서 안 사겠다. 올케,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데? 어? 얏! 남중이! 이제 그만 좀 해, 그만 그만! 오빠! 제수씨가! 우리 제수씨가!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인마! 있는 거야! 어? 아줌마 말대로 너나 나나 이제 제수씨한테 더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! 오래서부터 그저 징징징 그냥! 일라마! 뭐? 아니, 나는 좀 바른말 좀 하면 안 돼요? 더 해봐? 아줌마가 우리를 너무 곱게 키웠어, 곱게! 그래, 얘나 나나 이마의 입꼴이 된 거요! 에잇! 지발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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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! 저 잠깐 통화 좀! 예! 봉 선생인가 보네?! 우리집 에선 어찌 울기만 봄인 거 같아? 보기 좋다고!! 뭐라구였지?